공유자들과 함께하여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주문도 있어서 주문도 풀어서 허리를 맞출거죠 손을 이렇게 주무니까 모래가 계속 40포 들어가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주문도 쪄야 할거 같아요 비장 맞추고 이런 옷들은 일반 수선집에서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은 바지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허리가 잠가지지도 않고요. 줄일 때에 어떤 순서대로 줄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 기장을 먼저 재서 밑에 뜯고요. 카브라를 뜯어내고 브릴 정지에 기장을 허리가 적으니까 이걸 잘라서 허리에다 댈거에요. 지금 보니까 주머니도 이렇게 다 헤어졌잖아요. 주머니도 다시 짤거에요. 허리가 보면은 네딘 지나면은 허리가 입었을 때는 40일반이에요. 허리가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40일반인데 지금 이 옷은 보면은 허리가 5인치반을 키우려면 키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 1인치반이 나오겠죠. 나머지 주름을 풀 겁니다. 다 풀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지를 해보니까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은 옷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뜯어내겠습니다. 밑단도 뜯고 바지 부리도 보면은 지금 바지 부리가 이렇게 보면은 9인치나 될 거에요. 9인치 정도 8인치가 아니죠. 그럼 요즘은 이렇게 넓게 안줍습니다. 8인치 정도 7인치 4분의 4분 이분은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8인치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인치를 쳐줄게요. 그래서 안쪽으로만 양쪽으로 쉬지 않고 안쪽으로만 쳐가지고 바지를 재단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브라에서 카브라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요즘은 카브라를 안입잖아요. 그래서 카브라를 안입잖아요. 뜯어내서 이 나머지로 뒤에 허리를 달아냅겁니다. 그래서 시접은 1인치 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2인치로 시접은 2인치로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 허리를 잘아낼거고요. 줄여야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표시를 해 놔야 나중에 접을 때 좋아요. 이것을 딱 놔두고요. 그리고 나중에 허리를 먼저 뜯어야 되겠죠. 허리를 5인치나 기워야 되니까 전부 다 뜯어서 분리를 해내야되야 여기까지 분리를 해내고 주머니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짜줘야 되겠죠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한 벌짜리라 안 할 수도 없고 온난화는 굉장히 고급 온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고치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뜯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뜯을 때도 굉장히 요량이 필요해요 대충 뜯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먼저 제일 먼저 뒤를 먼저 뜯으십시오 그래야 순서가 딱딱 맞아요 여기도 이제 쭉 뜯을 거고요 이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죠 이 두 줄박음이 밑에가 있으면 여기 위쪽에 있으면 밑에서 뜯고요 이 반대편에 있으면 위에서 뜯어야 됩니다 요건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손금수당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쭉 뜯으면 쭉 빠집니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여기는 왜 안 뜯어지냐면은 여기를 맞춤이라고 먼저 박아 놔서 이게 안 뜯어져요 여기 오비 끝에 먼저 박아 놓고 두 줄박음을 봤는데요 여기까지 뜯어놓으면 더 덜렁거리잖아요 조금만 더 뜯어놓고요 이거 뭐 다 뜯어져요 이렇게 뜯어놓으면은 많이 걸쩍거려가지고 위에서 오비를 달고 주머니를 짤 때고 많이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주름을 지금 뜯었는데요 여기가 2인치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1인치 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늘릴 수 있는 양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1인치 정도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늘려보면은 2인치 반만 늘려야 되는데 이걸 다 늘려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주름은 1인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놓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인치가 남잖아요 그럼 2인치 반을 키워야 되니까 반인치 여기서 반인치 이렇게 하고 여기서 1인치 반이니까 2인치 그래서 여기서 반인치 막 주우면은 여기서 반인치 막 주우면은 딱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주름을 하나 넣어줄게 있어요 배가 너무 나와서 큰 주름을 하나 넣어주고 반인치 1인치 반짜리를 하나 넣어주고 이거 펴가지고 쭉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2인치 반을 키워야 되니까 40 41 반이면 여기가 딱 맞지 않겠죠 이렇게 41 반 허리가 41 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뜯었고요 이 벨트 고리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벨트 고리는 뜯으면 또 1이에요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그냥 달고요 여기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뒤에다가 하나만 달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옮기려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주머니까지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뜯었고요 이렇게 해서 또 공제할 때 다시 찍겠습니다 이거 달아낼 때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즈를 완성을 해놔야만이 나중에 마무리할때가 해야만이 여기에 맞춰서 몸판을 박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초보자들은 그려줘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그냥 봤구요. 그러면 이 오비 사이즈하고 여기 사이즈가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해가지고 오비를 만들어 놓고 할거기 때문에 잘라내겠습니다. 이 오비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전부하고 안맞이니까 지금 여기가 뼈끈 선이니까요. 나중에 이런거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2만 놔두고요. 잘라내버려요. 40일 반만 맞춰가지고 우선 한쪽부터 잘라야 되겠죠. 허리 사이즈를 잘때는요. 지퍼에서 양쪽 지퍼에서 재는 겁니다. 마이깡이잖아요. 이걸 마이깡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40일 반을 줍니다. 40일 반. 허리 사이즈가 40일 반이기 때문에 저거는 여기서 보면 40. 40일 반이 여기잖아요. 이게 좀 완성세입니다. 그래서 시접 좀 주고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약. 나중에. 맞춰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쪽이 뭐가 이상합니다. 이쪽은 잘 안맞습니다. 이쪽은 41일 반인데. 사이즈가. 저쪽하고 저쪽하고 틀리고 하니까. 요즘 만들때 그렇게. 잘 못만대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 만들었을때는. 양쪽은 따로 재입니다. 여기. 여기는 지퍼니까. 마이깡. 여기는 마이깡. 지퍼 여기서 재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40. 41. 여기가 지금 41이죠. 41 반. 그래서 여기가 시접. 여기가 완성선입니다. 여기가 완성선입니다. 여기가 완성선. 여기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퍼하고 지퍼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에요. 양쪽이. 원래는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안맞아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할때는. 여기. 지퍼하고 지퍼를. 놓고. 41 반. 이렇게. 마치서 잘라야 됩니다. 한. 1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정도. 잘라줄게요. 나중에 박아야되니까. 시접을 표시되는거에요. 여기까지 박는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박을건데. 주머니부터. 뜯어가지고. 주머니부터. 수정하고 나서. 이쪽을 뜯어서. 안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주머니가 다 짰구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름을. 1인치 반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쪽은요. 왼쪽은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맞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또 다릅니다. 똑같이 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시접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주름을 지금. 더 넣으면은. 저쪽에는 안 맞고. 지금 오른쪽에는. 많이 남고. 이렇게. 같이 박으면은. 이쪽에서 쳐내버리면은. 주머니가. 짝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4인치 반이잖아요. 여기까지. 4인치 반이죠. 이것도 이제. 4인치 반일거에요. 같이 박아서. 이렇게 4인치 반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쳐내야 되는데. 이쪽은 더. 쳐내야 되는데. 4인치 반일거에요. 더 쳐내버리면은. 더 쳐내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성상인데. 지금. 여기 완성하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주머니 쪽에. 지금 봉투에서. 옆에 재봉선. 집어넣으면. 이걸 와끼라 그럽니다. 와끼 쪽에. 이쪽에서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인치 정도는. 집어넣어서. 주머니가. 주머니가.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다르지만은. 뒤에서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 조금. 집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박을거에요. 여기. 왼쪽은 맞구요. 왼쪽은. 오비가. 이렇게 돼서. 맞았는데. 이렇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맞아서. 이게 너무 커서. 이. 왓기 쪽에서. 주머니 쪽에서. 이렇게. 뜯지 않고.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사슴만. 근데. 박을 때. 여기서 박을 때. 이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대충. 박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복사를 딱. 접어서. 접어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비 달고. 나서. 밑에. 뜯어서. 재단만 하면 되겠죠. 여기. 뜯어서. 재단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비를 달건데요. 여기. 많이 뜯어버리면은. 여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바퀴가. 사나운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저쪽에서. 박아줬잖아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냥 박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방금 손님들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박는거에요. 오비를 자르는거에요. 오. 오비를 자랑샘이. 오비를 자랑샘이. 이라는. 굽.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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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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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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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갈거에요. 밑기만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보기만 앞판을 보겠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앞에 쳐 놓을 것 같습니다. 41반인데 여기가 41반인데 길이 44반이고요. 이건 적습니다. 지금 적은 편이에요. 위에도 선 안되고 밑에만 잘라줄 거에요. 부리만. 이렇게 놓고. 양쪽 부리만 바임치. 여기가 완성생이고 여기가 완성생이었으니까 이 바임치 체럭을 줄거에요. 물살이 내려 들었습니다. 바지 부리만 줄여주는거죠. 이제 오후 하나 끝 해가지고 그냥 바퀴만 하면은 완성입니다. 좀 뭐 더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20, 26, 27, 28 28 28이면 적은 편입니다. 여기 등치가 44반인데 힙이 혹시 좀 딱 낄 거에요. 그런데 이제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도 맞췄고 더 확인할 것도 무엇도 없습니다. 허리도 보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허리가 41반이니까 40, 41반이니까 여기죠잉. 허리도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구요. 힙도 맞구요. 났을 때 부모님의 여유 끝만한 부분 이렇게 집으로 났을 때 44반 여유가 있어야 되죠잉. 44반인데 44반이면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인치 정도 주름할라 있잖아요. 여기가 주름이 벌어져가지고 맞춰지는거에요. 더이상 뭐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바락 붙여서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받았구요. 다리만 하면 된다. 여기 다리기 전에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뒤에는 잡아주고 뒤에는 다릴 때는 이거 늘려줘야 됩니다. 항상 오케이 쫙 늘려서 그래야 엉덩이가 안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KAWA 2인치 다시 2인치 그리고 shi 2인치 1인치 3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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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치 옷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항상 잘 다려줘야 되는데요. 그냥 문약증 벼려면 안 됩니다. 여기 밑에가 맞아야 되고요. 바깥에 주머니 있는 재봉선이 맞아야 되고요. 쭉 맞아야 됩니다. 여기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놓고요.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있는 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주머니를 안쪽으로 제끼고 잡아서 밖의 쪽에 있는 쪽으로 싹 손바닥으로 밀어가지고 복선을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복선을 약간 옷이 밀렸죠? 이럴때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하면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복선을 만들어 줘야지 옷이 이 복선을 만들어 줘야지 옷이 이 복선을 입었을 때 이 복선을 안 만들어주면 이 복선을 안 만들어주면 여기가 안에 하고 안에 남는 양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작어가 보일 때는 물로 이렇게 이렇게 분작어라 물로 찍으면 없어집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분태 있죠? 그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다시 이렇게 펴서 안쪽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식밥이 잘 뜯는다고 뜯었는데도 여기 식밥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지 안쪽 바깥쪽에 재봉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되겠죠? 다이로는 여기다 놓고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놈을 여기 당겨주기 때문에 다이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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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뒤집어서 반대단에 나와 이 선이 재봉선이 반대단에 나와야 됩니다. 왜 어디서 죽었을 때 돌아가지가 나냐 소크에 졌는데 소크에 쥐게 좀 당견나 봐요 고고 다이어줄게 주름을 잡았어도 옷을 입으면 주름이 펴질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펴지니까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다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쪽에는 달달해져요 어딜 입으면 가랑이 밑에 올면 안 되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딱 입으면 여기 밑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딱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좋아지네 주름을 잡았던 자리라 자국이 자꾸 생긴다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한 번 딱 갈라줍니다 다 없어지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양쪽이 맞아야 되겠죠 별만큼은 다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주름만 싹 선바지면 됩니다. 이제 다 됐고요. 이 부분 지금 주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밑에서 주름을 잡고 이 주름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거죠. 옷을 입었을 때. 지금 적은 옷이기 때문에. 재봉선을 보면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앞판이 이렇게 많이 온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걸 만들고 있죠. 재봉선을 잡았을 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허리가 41 반 이고요. 허리가 41 반 맞죠. 40 41 반. 엉덩이는 얼마입니까.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여유가 없으면 옷이 너무 쨍겨서 옷을 못 입습니다.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고 어찌고는. 이 손님은 지금 옷을 한 벌 돈을 드신 겁니다. 요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옷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넘습니다. 이 옷이. 살려면. 분단이. 제가 한번 혼용률 한번 봐 볼게요. 혼용률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면은. 혼용률이 모가 60%고요. 60%고요. 견이 40%예요. 그 부분은. 모가 60%에다가 견이 40% 굉장히 좋은 옷이다 이거죠. 실크가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북임이 안 가고 옷이. 입었을 때. 어디 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앉아서 양반 자세로 이따 일어나도 구근이 딱 폐져버린다. 이런 것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